학교 급식소 조리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이른바 조리휴매 항상 노출된 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폐암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15년 가까이 급식조리사로 일했던 창원의 한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 신청을 했고 올해 초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도 47명의 조리사가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실. 조리기구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실세 없이 뿜어져 나와 퍼집니다. 환기시설로 빠져나가야 할 연기가 순식간에 조리실을 가득 메웁니다.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조리휴이 발생이 되는데 이 조리휴이 제대로 환기가 되어야지만 되는데 이 환기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그와 관련한 여러 질병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급식실 조리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이드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특히 튀김이나 전과 같이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에서 혈액 내 산소 공급을 어렵게 하는 물질인 일산화탄소가 최대 295ppm이 검출되는데 이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되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다 실제 폐암 진단을 받은 급식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창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했던 한 노동자는 지난 2월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급식 조리사 가운데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건 경남에선 첫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폐암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한 전국의 급식 조리사는 모두 73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명이 산재를 인정받았고 19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